안녕하세요. 오토사운드20입니다. 저희는 카니발 2024년식 차량의 데타셋 D2 6.5인치 스피커를 장착한 후 동영상을 촬영하고 있습니다. 3M 쿠션 매트로 도어 트림 사이드로 음압이나 음압이 앞으로 직진해서 나올 수 있도록 음이 옆으로 새지 않습니다. 3M 제품을 사용해 스피커를 완벽하게 장착해 도움되는 제품이라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. 데타셋 D2 스피커 장착 후 동영상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